. 안녕하세요. 잘 되셨어요? 네. 오늘까지 사왔다고. 네. 그래서 체크하러 왔어요. 이건 처음 보는 디자인 같은데요? 안에 새겨진 글씨는 뭐죠? 제가 올해 초에 여기서 이제 버킷리스트 작성해가지고 목걸이에 담았었는데 그중에 하나를 달성하게 돼서 체크하러 왔습니다. 버킷리스트였군요. 이 내용인데. 그 내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혼자 여행하기부터 다이어트까지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그대로 먹거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갑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독특한 디자인. 요즘 트렌드에 맞춰 개발했답니다. 기존에 잘 나가던 디자인 제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쫓으면서 제품 개발을 했어요. 요즘 NG 세대들에게 키워드였던 버킷리스트를 접목한 목걸이도 개발했고요. 버킷리스트 중에 한 가지를 달성해 목걸이를 가져오면 레이저 각인기로 체크를 해준다는데요. 총 5가지의 리스트 중 오늘 체크할 부분은 바로 다이어트. 한 칸 한 칸 빈칸을 채워나가는 재미도 꽤나 쏠쏠할 것 같네요. 그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좋아요. 다 달성하시면 제가 또 새로운 버킷리스트는 반값에 제작을 해드리거든요. 죽기 직전에 이뤄야 할 목록이라고 해서 꼭 거창할 필요는 없겠죠. 소소에도 달성했다는 그 성취감 하나가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주기도 할 테니까요. 드디어 체크가 끝났습니다. 버킷리스트 목걸이가 다시 손님에게 채워졌는데요. 길이는 그때 잘 모르신 것 같아요. 5개의 모든 리스트가 달성되는 그날이 곧 오겠죠. 3. 감사합니다.